편한 비행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좌석을 예매했다가 민폐 승객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글쓴이 A씨는 체질적으로 다리가 잘 붙고 평소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꼭 레그룸 좌석, 일명 비상구석을 이용하곤 한다고 합니다. 비상구석은 일반 좌석보다 더 넓은 다리 공간을 제공하는 좌석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죠. 그렇게 11시간 긴 비행 여정에 나선 A씨는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레그룸 좌석을 예매해 앉게 됐다고 합니다. 좌석 앞 빈 공간에 다리를 편하게 뻗은 A씨. 그런데 문제는 좌석 오른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 승객들이 A씨의 쭉 뻗은 다리를 건너다녔다는 겁니다. A씨는 승객들이 저를 진검다리처럼 건너다니더라며 어떤 승객은 내 자리인데 저보고 비켜달라고 말했다고 토로했는데요. 당시 A씨의 좌석 앞에는 비상시만 사용가능한 통로라고 적혀있었고 승무원들 또한 공용 통로가 아니다. 앞쪽이나 뒤쪽을 이용하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승무원이 사라지자 승객들은 또다시 A씨 자리 앞 통로를 지나다녔다고 합니다. 심지어 한 여성 승객은 A씨를 8번이나 타고 넘어갔다는데요. A씨는 내 앞 화장실에서 줄 서고 스트레칭도 하고 대화도 나누더라며 저 공간은 내가 내 돈 주고 간 공간이다. 부디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한편 과거엔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협력할 의사가 있는 신체가 건강한 승객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상구석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항공사들이 줄줄이 일반 승객에게 추가금을 받고 비상구석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전은 뒷전이라며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